The Kid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24년 9월 첫 주말,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도 건조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조 에디터입니다. 목요일에도 이야기해드렸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거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특히나 전문가로 분류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경력을 많이 쌓은 노동자들이 도움 말씀 많이 주십니다. 늘 고마워요. 일단 디버그 음악이 나왔는데, 디버깅이라고 하기에는 TMI 추가,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김현수씨가 메일 보내주셨습니다. 네, 교육계 사투리 구사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이야기 할 때마다 후기를 보냈던 김현수입니다. 조희영 교육감이 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교육청에서 일했던 김현수가 되었습니다. 네, 어제도 얘기했네요. 교육청에서 디지털 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을 했었기에, 이번에 다뤄주신 AIDT, 이게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의 전문 용어? 그런가 보네요. 네, 입니다. AIDT 관련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 보냅니다. AIDT 텍스트북인가 보네요. 그렇겠네요. 네, 아이스크림 미디어는 방송에서도 언급해 주셨듯 디지털 미디어 자료를 만들던 회사로 클릭 교사를 만들게 된 주역입니다. 이런 서비스가 있었나 봐요. 클릭 교사, 교사가 앞에서 클릭만 한다 뭐 이런 식의 은어가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굳이 따옴표를 쓰신 걸 보니까 기자가 따옴표를 쓰면 그렇게 무책임한 언어 사용인데, 기자가 아닌 사람이 따옴표를 쓸 때는 실제로 있는 고인봉사를 쓰시는 거라서. 음, 네. 초등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자료 제작업체입니다. 통계상 95%, 그러니까 거의 모든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쓰던 서비스였습니다. 서비스 이름이네요.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부터 초등교과서를 검정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교육 철학상 국정보다는 검정, 검정보다는 인정, 인정보다는 자유발행, 자유발행보다는 교사별 교과서 체계가 더 자율적이기에, 국정에서 검정으로의 전환은 교육의 자율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만 봐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해도 누가 큰 부자가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네. 인정까지만 알았는데 이렇게 더 뻗어나갈 수도 있군요. 이게 해외의 초중고등학교처럼 학교별로 교과를 다른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새로운 교과만 있는 고등학교, 초등학교가 따로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선생님들은 교과서를 직접 만든다거나, 직접 운영하시기도 하죠. 클릭 교사가 말씀하신 그 기자들의 언어가 많네요. 그래요? 네. 경기도 클릭 교사 확산 논란 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살펴보았듯 초등은 이미 아이스크림이 없이 수업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이스크림은 이 상황을 철저하게 활용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서비스를 무료화했고,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시장에 뛰어들었고, 제가 이걸 말씀드렸었죠? 그 결과 기존의 1위였던 천재교육을 앞질러 초등교과서 1위는 아이스크림이 차지했습니다. 아,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어놨군요. 네. 저도 그 교대 다닌다는 그 친구가 방송 듣던 이 얘기 해주더라고요. 요새는 거의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아이고. 최근에는 방송에서도 언급해주신 내용 그대로, AIDT 매출 기대를 바탕으로 주식 상장도 이뤄냈습니다. 네. 좋진 않지만. 올해 AIDT 예산을 5,30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교육부 예산만을 따진 것이고, 지방교육청에 분배된 예산까지 합치면 올해 총 예산은 1.2조입니다. 시원한 시장이군요. 인프라 구축에만 8,000억이 듭니다. 이 중 특별교부금 5,300억은 이주호와 김진표의 학자품입니다. 이건 저희가 하는 말이 아니고 김현수 씨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전 국회의장, 김진표가 한 거죠. 기재부는 끊임없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깎으려고 합니다. 그 연장선 속에서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김진표가 갑자기 AI 교육 강화를 명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0.8%를 줄여 연수회 쓰자는 안을 교육부와 협의하여 통과시켰습니다. 무슨 오퍼가 들어왔나 보네요, 교육부에서. 때문에 24년도 정부 본예산 처리 과정에 특례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어색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딘가에 돈을 뺏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금액이 매년 5,333억입니다. 초안은 1%씩 6년이었는데 그나마 0.8%씩 3년으로 줄어든 안입니다. 초안이 통과됐다면 훨씬 큰 돈이었겠죠. 총 1.5조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특교로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방송에서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가장 무서운 내용은 개인정보 문제입니다. 시간 관계상 줄였던 내용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반가워요, 다뤄주셔가지고. 한국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탐내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입니다. 나이스에는 학생의 모든 학교생활이 기록됩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거 썼었어요. 출결, 성적은 물론이고 교육관계, 발달상황, 키, 몸무게 등 건강정보 등 모든 학생정보가 기록된 시스템입니다. 돈다발이네요, 돈다발. 기업에서 보기에는. 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이 정도로 대규모로 정제된 데이터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한 시스템인데, 초기 도입 당시 정보 집중을 막기 위해서 전교조가 대규모 시위를 벌였었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네, 이게 전교조의 마지막 불꽃이라고 평가된다네요. 그 결과 지금 나이스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서버를 두어서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할이 됐네요. 이를 운영하는 것이 17개 시도 각각마다 설치된 교육연구정보원입니다. AIDT는 나이스 연계를 기본 설계 모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춤형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학생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즉, 기업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네, 나이스의 정보를 AIDT에 넘겨주면 AIDT를 운영하는 사기업의 학생의 개인정보가 넘어간다는 말입니다. 이 정도 빅데이터를 조금만 학습하면 세계 시장을 상대로도 맞춤형 서비스를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가 그리는 에듀테크 지능 방안에도 짤막하게나마 언급된 내용입니다. 당장 AIDT의 도입을 막을 수 없다면 최소한 AIDT의 나이스가 연결되어 사기업의 나이스 데이터를 개인정보를 넘기는 것이라도 막아내야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보수적인, 기업 친화적인 사람들. 어찌 보면 저도 포함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쉽게 얘기합니다. 우리 전 세계에서 개인정보 가장 많이 털린 국민들인데 그렇다고 죽지 않지 않았냐. 멀쩡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 오히려 편리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하죠. 네. 소비정보 같은 거고 예를 들어 아이폰 유저의 이런 최근의 딜레마죠. 어떤 앱에서 개인정보 추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잖아요. 거기에 반드시 답해야 돼요. 아이폰 유저는. 전 아이폰을 한 번도 안 써봐서 몰랐네요. 네. 그 기능을 안드로이드가 암박하게 구현하기 아직도 힘들죠. 그러니까 일단 세는 게 기본이라는 소리예요. 안 세게 해줄 수 있다. 네. 근데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폰 유저들이 앱을 새로 깔았을 때 물어볼 때 허용을 누릅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은 뜨면 습관적으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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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줄줄이 누르는 거니까요. 아는 사람 입장에서도 관련된 맞춤 광고가 있는 게 낫지 않겠어? 라고 판단할 때가 있으신 거죠. 그건 소비자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만 생각하면 좀 좁은 상상력인 것 같은 게 우리가 대한민국이 이렇게 많은 CCTV를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는 이유는 범죄를 줄여달라는 정도의 이유잖아요. 안전을 위해서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정도까지만 내 정보를 쓸 거야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식으로 얘기하죠. 어른들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뭐하러 걱정을 하냐 같은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들 얘기도 고민해 보신 적 있지 않아요. 이 개인정보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정확히는 국가가 가진 개인정보를 공공영역에 쓰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문제가 의료민영화와 공교육 민영화의 동일한 코드라는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학부모로서는 농축사님인데 그 이알림이라고 해서 요즘 가정통신문의 서버를 결정을 해 주거든요. 학교에서 학교에서요? 네. 급식도 볼 수 있고 하는데 거기 가끔 팝업으로 광고 같은 것도 떠요. 학습 연계. 그래서 그런 거는 결국에는 아이들 정보를 가지고 장사로 활용할 수 있고 지금은 어느 정도의 공영성이 있다고 틀더라도 금방 넘어가겠죠. 이게 단순히 내가 광고를 더 많이 보게 돼서 좀 더 귀찮고 내 정보를 살다는 불쾌감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공공서비스를 질을 낮춘다는 측면에서 더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적표부터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수학이 부족해요. 그러면 수학과 관련한 학습지 광고가 바로 탁 뜨는 그런 방식인 거죠. 네. 시장주의와 계급사회의 열망에 완벽한 만남이 되겠습니다. 그런 장면에 대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조에디터가 무언가 김현수 씨에게 선물을 챙겨 드릴 거고요. 그것은 아기 싫다는 해결의 실마리 데일리라이트 맥주, 모비오틴, 꾸준히 당신을 챙겨주는 로아스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용산에서 실례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건강한데 맛있는 조정치의 더 착한 농장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선을 따라서 자...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효모 이게 천만 영화군.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서스펜스. 지루할 틈 없이 터지는 유머. 거기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인간 군상. 아, 근데 어디 뭐가 부족한 것 같냐? 팝콘이 없잖냐. 농약 없이 기른 강원도 옥수수, 유기농 코코넛 오일과 안데스 소금. 팝콘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다면 그건 조정치 팝콘.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식전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를 드셔보세요. 바나바육 추출물이 식후 혈당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의 지방합성을 억제해서 체지방 감수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이젠 챙겨 먹자! 로아셀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 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로아셀 패밀리 절찬리 추석 행사 중입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맥주 호모 뷰틴. 맥주 호모 프리미엄 제품 추가 10% 할인 행사와 4개를 구매하면 1개를 주는 증정 프로모션이 진행 중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보통 5개 더하기 하나 아니었나요? 이거 처리하느라 좀 피곤하겠습니다. 식사 챙기듯 몇 년째 꾸준히 드시는 분들을 위한 4 플러스 1 증정 이벤트는 늘 하면 판매량이 폭주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목표는 최소한 잃지 않는 것이죠. 잃지 않는 것입니다. 네. 요새는 제 또래들도 비슷한 목표를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20대면 슬슬 나타나요. 네. 뭐 특히 대학원에 간 친구들이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다수가 승리한 후기들을 참조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도 행사 중입니다. TV를 틀어도 유튜브를 봐도 흔히 보는 혈당 이슈죠. 그렇다기에는 혈당이 올라가는 음식도 함께 광고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늘 제가 미디어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미디어입니다. 관리만이 살 길입니다. 혈당 앤 다이어트를 한번 드셔보세요. 전제품 추가 5% 할인에 5개 구매 시 1개 더 증정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품은 3개월 이상 꾸준히 복용을 할 경우에 효과가 더 잘 나타난다고 하네요. 참고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스마트 원팩이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제품 액세스몰에 들어왔는데 광고 한 번도 안 했는데 구매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스마트 원팩이라고 하는데요. 뭐가 들어있냐. 눈 건강을 위한 루테인. 혈행 개선을 위한 오메가3. 간 건강 개선을 위한 밀크시슬. 스트레스를 위한 긴장 완화를 위한 태안일이 있습니다. 인한 완화 위안 되게 어렵네요. 뭔가 어색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생각하시고요. 제가 이런 거 잘 모르고 안 챙기는 편인데 여기 나열된 것들은 다 들어봤을 정도로. 그건 많이 들리긴 많이 들리고. 좋을 땐겨. 그러니까요. 모를 때가 좋을 때. 그래도 미리 챙기시면 좋습니다. 이 모든 게 그냥 하나에 담겨 있어서 어디서든 챙겨 먹기 편한 말 그대로 스마트 원팩입니다. 밀봉 포장과 미니미한 사이즈로 휴대성도 좋아요. 어디서든 잊지 않고 챙겨 먹기에 최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또 여행 갈 때 이런 거 사는 통을 따로 사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아 다이소 가면은 예쁜 거 많이 있죠. 굳이 사게 되죠. 정말 저는 딱 서른 중반까지 비웃었습니다. 약을 담는 통을 따로 산다고? 무슨 강박증이 있으면 그러고 사라. 다음에 지금 그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어떤 사이즈가 최적인지 비교 구매하고 계신데. 맞습니다. 스마트 원팩을 사시면 이것도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냥 들고 다니시면 됩니다. 추석 및 런칭 기념으로 최대 10% 할인 중입니다. XS몰에서 팔려나가는 추세를 보니까 앞으로도 귀차니스트들의 최애템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로아스웰 스마트 원팩도 런칭한 지 좀 됐고 추석 마케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빨리 달려가 주십시오. 진학의 우려는 농축 칼럼 가을의 농축 칼럼 시간입니다. 공부노동자이자 학부모이자 대구의 어머니 대구의 어머니이자 준천의 딸 그리고 인천의 딸이기도 합니다. 독거노인 아버지의 딸 농축상이에요. 오늘은 주요 포지션이 독거노인 아버지의 딸이죠. 걱정이 많습니다. 특히 올여름처럼 이렇게 더우면 좀 걱정스러워요. 아버지 뭐 드셨는지 결국엔 싸움으로 전화가 끝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화는 하게 되죠. 저처럼 고령의 아버지가 계시면 반찬 같은 거 해다 드릴 때 있잖아요. 그렇죠. 냉장고에 절대 안 넣어드리는 반찬들이 있어요. 뭐요? 계란하고 우유를 안 사잖아요. 아 빨리 상하는 거예요. 상한지를 모르고 드셨다가 미필적 고위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를 엄마와 접선하게 만들 것 같아서 생각보다 계란 같은 거 관리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래도 좀 안심을 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하루에 한 끼는 경로당에서 잘 잡솟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굉장히 자식들에게 활동할 수 있는 문구점 안심을 주거든요. 음식을 해먹이는 전문가는 사회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드시면 되고 제가 뭐 이것저것 사다 놨으니까 그리고 점심 잘 드시고 저녁도 이제 뭐 이렇게 뭐 하다못해 파우치 뜯어가지고 밑반찬이랑 드시면 되는데 이 점심을 갖는 의미가 되게 컸던 거죠. 지난 총선의 이슈 중에 몇 가지가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5월 1일부터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실시한다고 심지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 깨셔셔 경로당 가서 직접 이렇게 노인들 손을 잡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임팩트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경로당에 전화가 되게 많이 온 거죠. 어? 그럼 나도 밥을 먹을 수가 있느냐라고 전화를 했는데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윤석열 대통령은 국비 38억을 더 투입하겠다는 계획인데 38억이 38억? 대한민국 인구 한 10만 명대 여기 아이슬랜드입니까? 노인 인구는 천만 명이죠. 네. 38억으로 뭘 할 수가 있을까? 숟가락도 못 사요. 숟가락을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제가 잠시 했어. 나무젓가락이나 살지 모르겠네. 교과서 봐야 되는 학생들보다는 확실히 경로당에서 점심 먹으시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야당이 주 5일 급식 공약을 계속 내거니까 여당은 원래 주 7일 급식을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좀 많이 비웃었죠. 7일 같은 놀이를 하고 있네 이러면서. 그런데 중요하긴 해요. 일주일 내내 경로당 문은 사실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여기가 왜 밥을 먹을 수 있냐라고 전화를 했는데 안 됩니다. 그런데 일종의 멤버십이에요. 그러니까 대한 노인의 산화의 지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회비를 냅니다. 그런데 그 회비가 한 달에 한 만 원 내외 그러니까 경로당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 회비를 낸 노인들에게 가는 특별한 선별복지이기도 하고요. 멤버십이에요? 멤버십입니다. 그럼 그걸 복지로 볼 수 있나요? 선별복지죠. 그리고 전국에 야 그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랑 똑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대한노인이라고 대한노인이 아닌 거예요? 네. 대한노인의 멤버십이 있어야 돼요? 경로당이 총 6만 9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등록된 경로당도 있고 미등록 경로당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래된 이런 구옥들이 많이 몰려있는 도시의 구도심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집 하나 정도를 해서 그러니까 미등록 상태인데도 꽤 많은 거죠. 필요하니까. 네. 그래서 잘 갖춰진 곳들은 대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가 가장 최상급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별로 이상한 것 같은데 몇 번 돌아보면서 봤는데. 경로당도 있고 그다음에 관리실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좀 있어요. 노인정이라고도 부르는데. 요새는 대도시 도심에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정말 다 노인네들이잖아요. 그래서 경로당을 확장 공사한다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요. 그 지방 언론 보면 많이 나옵니다. 조립공간이나 설비가 없어서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곳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잘 하겠다. 그래서 이 미등록 경로당에도 식사가 가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6만 9천 개의 경로당에서 심지어 이거 멤버십이라고 했잖아요. 그 와중에 밥을 먹을 수 있는 데는 한 5만 8천 곳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매일매일도 아니고 주 3회 정도 급식 제공이 그나마 이루어졌었던 거죠. 현황이 그랬다.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다니는 데는 그래도 대단지까지는 아니지만 오래된 아파트에 아주 유서 깊은 그다음에 주 5일 정도의 급식이 이루어졌던 곳이니까 좀 상황이 좀 나았던 거죠. 그러니까 탑급 경로당이었던 거네요. 네. 그런데 이게 밥 파는 시설의 문제를 먼저 짚고 싶은 게 뭐냐면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게 특히 농촌 같은 경우에는 왜 바깥에 솥을 걸고 음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복날 때 닭을 삶는다든가 이거를 물부엌이라고 하거든요. 물을 크게 쓸 수 있다고. 물을 확확 버리고 그냥 씻고 기본적으로 전통의 한옥의 부엌은 안 같은 밖이잖아요. 안 같은 밖. 문이 없는 안. 그렇죠. 그렇죠. 농촌의 경로당 시설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는데도 이 바깥에 물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그 조리하시던 부녀의 회원이 화상을 입어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험 처리를 하는데 바깥에 있는 조리시설은 보험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그런 사각지대가 있군요. 그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엔 사고가 나면 사각지대가 발견이 되고 그런데 노인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사고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조리의 문제인 거고 이게 식구들이 해먹는 몇 명, 너댓 명의 밥이 아니라 최소 10명 이상의 단체 급식이잖아요. 조리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의 안전이나 교육은 따라갔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상당히 많이 불안한 편. 또 시골에서는 밥 많이 할 때 그 물구엌 쓰잖아요. 네. 블레니얼 전후에 화장실을 개보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국가시책으로 많이 불렸었어요. 화장실 현대화가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이해가 왔었던 거죠. 제가 시골을 뭘 알겠습니까? 유튜브에서나 보지. 그런데 신비스러워요. 저렇게 낮게 해놓고 쓴다고 어르신들이? 등이 굽어있으면 굽은 채로 영영 행복하게 사는 줄 알죠? 아니에요. 늘 고통스러운 거예요. 부엌 현대화는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엌 현대화 사업도 좀 지원을 하고 지자체마다 요즘 어르신들이 무릎이 다 안 좋으니까 밥상 구조에서 입식 구조로 식탁 공급 사업들을 조금은 펼치고 있는데 아직 전면화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무튼 요리는 위험합니다. 그런데 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사실상 소수라는 거죠. 그래요? 일단은 한 달에 내는 회비가 부담스러운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생계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낮에 경로당을 갈 수 있는 노인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 그런데 마치 지금 국가는 경로당의 주 5일 급식을 하면 획기적으로 노인의 복지가 개선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가는 좀 특정한 사람들에게 가는 그런 선별복지라는 건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경로당을 이용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생계활동을 하루에 대부분의 시간에 쓸 필요가 없을 정도의 자산이나 뭐 지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연금 생활자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중요해요. 지금의 7, 80대랑 지금의 50대가 그 점에서 입장이 달라요. 지금의 7, 80대는 기본 베이스가 얇은 종이 한 장이에요. 네. 국민연금 혜택을 거의 못 보고 은퇴했거든요. 지금 50대는 이걸 늙어 죽을 때까지 이해 못하고 처해보지 못할걸요? 잊혀질.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여러 시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경로당이 속해 있는 데는 뭐냐면 노인 여가복지시설에 해당돼 있거든요. 여가. 네. 여가복지시설에는 뭐가 있냐면 노인교실이 있고요.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건 경로당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이 뭐냐면 여가가 있는 노인들에게 한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계급적이네요. 계급적이죠. 그러니까 돌봄의 관점도 들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 이용 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 아버지가 80 몇 세예요? 41년생인데 대체적으로 80에서 84세까지 초고령층의 이용률이 절대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70대들은 많지가 않은 거고요. 옛날에는 환갑을 치르면 노인대적으로 해줬는데 지금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65세 이상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경로당은커녕 지하철 세 자리에도 못 앉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는 몰랐네요. 그건 알았는데. 70대도 명함 못 드립니다. 네. 그래서 주로 80에서 84세가 60.4% 75에서 79세가 54.5% 정도 되니까 대체적으로 가면 80대 언저리 넘은 노인들이 계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좀 독특해요. 밥을 차릴 때는 밥과 반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국가는 밥만 책임져요. 쌀만요? 네. 쌀만 책임져요. 쌀만. 일본의 식당 가면 그런데. 유료잖아. 반찬. 그렇죠. 이게 뭐냐면 2005년부터 지방 이양 사업이 됐어요. 이 경로당과 관련한 거는. 중앙세금 안 나간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국비에는 뭐가 나갔었냐면 연간 1년에 쌀 160kg이니까 쌀 두가마니를 줬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극률하게도 240kg을 주겠다. 극률이 늘어난 거죠. 성분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 노인정이 피크했을 때 30명 정도의 노인들이 식사를 해결했는데 그런 몇 끼니마다 쌀이 한 1.6kg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럼 기존에는 이걸 100끼니 정도밖에 책임을 못 줬던 거죠. 1년은 365일에서 주 5일이니까. 매주 월, 화요일 점심 먹으면 끝나. 그렇죠. 그 정도네요. 쌀을 늘리는 거는 그 주 5일 급식 해주겠다는 건 별개인 거죠? 아니요. 주 5일 급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쌀을 160kg에서 240kg으로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노축산이 계산해 주는 거 아니에요. 240kg으로도 30명 기준의 경로당 한 곳이 주 5일 못 먹는다. 아 그게 이거군요. 그런데 사실상 쌀 문제는 조금 양가적이에요. 연말쯤 되면 여러 봉사단체와 기부단체에서 쌀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오긴 한다. 네. 쌀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보관성이 좋다 보니까 또 기증할 때 좀 뽀다고 나거든요. 쌀은. 그럼요. 네. 신화창조가 그랬듯. 그래서 약간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쌀이 막 모자라가지고 애먹는 노인증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러면 농축산이 지적하고 싶은 건 반찬이나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반찬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지금 국비에서는 정부는 양국비하고 어느 정도의 냉난방비 이거를 가져가고 반찬값과 나머지 운영비는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쌀값은 하락 기조에 따라서 우리 지금 농민의 가장 큰 이슈거든요. 문제는 반찬.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의 노인정을 기준으로 보자면 지금 뭐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렇게 신규 유입대산 25명 정도가 주 5일 급식을 하는데 부식비가 일주일에 15만 원이야. 반찬비가요? 네. 25명이요? 네. 하루에 3만 원? 25명이. 그러니까 15만 원짜리 장을 일주일에 한꺼번에 보는 거죠. 쌀 빼고 그런데 이게 더 황당한 건 되게 최상급인 편이에요. 아니 밥 차려보지 않은 사람도 그건 압니다. 밥값에서 밥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요. 그럼요. 실제로. 그러니 밥은 천 원이지 영원히. 옛날에도 나 10살 때도 공깃밥은 천 원이었어. 그거 왜 안 올리는데 값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미미해서. 이게 농촌의 경로당이어서 다른 반찬 재료를 자급자족하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이해가 안 가는 금액인데요. 실제로 지금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도시형 게다가 광역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거고 회비를 많이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고기 좀 먹자 그러면 좀 고기값을 내야 된다라든가. 자부담이 높다. 네. 그리고 텃밭 같은 거 우리 아버지가 텃밭 관리도 하시는데 실버 텃밭을 하시니까 거기에서 쌈채소 같은 거는 공수를 하는 거죠. 자급자족. 그럼 올여름에 꽤 큰 도움이 됐죠. 왜냐하면 상추가시 많이 되게 강세였기 때문에. 즉 국가 지자체가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증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자체는 부글부글 하는 게 아니 개폼은 지가 다 내고 나머지는 지자체가 떠넘겨야 되는데. 쌀만 준 주제에. 네. 현실적으로 농어촌 지자체들이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그렇죠. 세금 낼 사람은 없는데 지원은 해야 되고 늘려야 되니까. 그래서 소준철 연구자의 그 가난의 문법이라는 책에서 보면은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동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교회는 성당 가서 기부도 받아와야 되고 뭐 이래서 무료 행사 있다 그러면 받아도 와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꾸려져 왔는데 농촌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 달에 한 20만 원 18만 원에서 20만 원 내에 정도의 부십귀밖에 안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제가 더 불쾌한 건 뭐냐면 농촌에는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그렇죠. 이게 간점이 깔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같은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도시뿐만 아니라 농어촌의 노인들이 개선점 중에 많이 요구하는 게 생선과 고기예요. 그렇죠. 나물은 뭐 텃밭하면 되는 거지만. 그런데 고기는 아무리 고기 많이 먹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접근권이 여전히 높은 식재료라는 거죠.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단백질 부식 비용과 계급이 아직도 되게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게 바뀌질 않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고물가 시대에 일주일에 15만 원어치 장을 봐가지고 25명의 노인이 주 5일을 해결하려면은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죠. 빡세요. 이게 지금 생존 경쟁이네요. 그러니까 장을 봐가지고 이거를 그때 이제 이게 필요한 거예요. 뭘 사가지고 쌀 때 사가지고 저장할 건 저장하고 신선식품을 어떤 식으로 배치해야 되는 건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일이다. 마트 전단지 수집한다고 하셨잖아요. 정말 그걸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주가 생선이다. 그러면은 뭘 하나는 빼야 되죠. 방울토마토를 해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버지 계신 데는 저희 같은 자식들이 우메어 가면서 귤을 한 박스 갖다 넣는다던가 그런 걸 안 할 수가 없어요.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도 되지만 생각해보면 아니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나마 저는 맨날 싸우긴 하지만 그래도 관계가 괜찮은 편이니까 우리 아버지 잘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뭐래도 넣을 수가 있는데 절연을 하거나 뭔가 자녀들 상황들이 안 좋으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 것도 겹차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게 그거예요. 내가 70이 넘어서 80이 넘어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내가 있는 커뮤니티에서 눈치를 보고 싶지는 않거든요. 네. 그나마 형편이 돼서 왔다고 하는데도 또 자식들이 너무 살갑게 굴거나 이러면 그런 건 또 그것대로 눈치가 보이나 봐요. 제 나이에 생각해봐도 그런데 80이 넘어가면 당장의 경제적 조건은 이제 극복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로당에 무언가 기부가 들어오잖아요. 과일이 기부가 들어왔어요. 우리 유PD가 아주 좋아하는 배가 들어왔어. 배. 그러면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나눠버려요. 정말 조금이라도 섭섭함이 생기기 때문에 귤도 한 박스 들어오면 1인당 100개씩 딱딱 나눠버리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냥 뒀다가 꺼내 먹자가 안 되는 거군요. 네. 그런 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질투도 많고 야박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어쩌다 이제 들여다보고 커뮤니케이션 할 기회들이 있었는데 이해가 완전히 되는 게 제가 80입니다. 네. 이제 다른 할 일이 없습니다. 새로운 커뮤니티를 개척해내기도 뭐예요. 윈드쇼핑 동호회에 가입하기도 좀 늦었잖아요. 우리 동네 친구들이 끝이에요. 그런 커뮤니티일수록 소소한 일로 잘 싸워요. 아 그럼요. 그렇죠. 터스라는 것이 생기고. 네. 정말 많이 보는 사람들일수록 서로 기대감을 키워도 된다는 안목적인 룰 같은 게 생기잖아요. 더 많이 싸우고. 가죽. 네. 되게 작은 거 이것저것 나누고 막 그럴 때마다 이게 더 큰데 이러고 있어요. 처음 보면 마작하는 것 같거든요. 귤을 가지고. 더 큰 거 고르는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태찌개를 끓였을 때 가운데 토막이 누군가 안에 들어가면 그런 걸로도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귤도 진짜 쪼개가지고 나무겠네요. 그러니까 노인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거죠. 저도 어떤 감정으로 변할지 알 수 없는 거죠. 네. 우리는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우리 모두. 독거노인이 우리 아버지의 근데 경로당 급식이 많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간 이 여사님이라고 그냥 제가 통칭을 할게요. 그렇죠. 급식조리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보통 우리가 통칭해서 여사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여사님이 25명의 노인의 급식을 책임지는 정말 셰프님이셨던 거죠. 점심때만 딱 그 일을 하시죠. 네. 딱 3시간 할 수 있어요. 그냥 임금 구조 뭐 해도 되는데 돈은 3시간 만치만 주는 거예요. 그 상상력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중견기업이다. 그런데 큰 기업도 지하에 카페테리아에 있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서너 시간 이상 일하지 않거든요. 그럼 그분들 그 일 끝나고 어디 다른 데 가서 일할 데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냥 그날은 모든 날이 그 3시간의 업무가 모두인 거고 전업 직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품삭스를 셀 때는 3시간어치로만 세죠. 네. 노인 공공 일자리가 있잖아요. 공공근로 공공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과정에서 오신 분인데 주 5일 동안 음식을 해서 3일 동안 설거지부터 장보기, 뒷정리까지 등등등 해가지고 받아갔던 임금이 69만 원이에요. 69만 원. 그런데 지자체가 준 건 59만 원이었고 10만 원은 노인정 회비였던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계셨던 노인정에 재력가가 한 분 계셨거든요. 조금 더 주고 좋은 사람을 쓰고 싶었다라고 하는데 근처에 좀 형편이 안 되는 노인정에서 집단 반발이 왔었대요. 왜요? 너네가 그렇게 줘버리면 우리 쪽에 사람이 안 오지 않느냐. 노인정이 운영이 안 된다. 네. 그래서 같이 그거를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의 이 맛있는 밥을 책임져줬던 너무나 감사했던 그래서 제가 박카서도 몇 번 사다드렸는데 여사님의 짧은 생일사를 말씀드리면 70세가 넘으셨는데 대형 식당 경영에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15만 원의 부식비로 아주 잘 배치를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있으신 프로시다. 경영 노하우는 있는 분이었다. 네. 그래서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사회 서비스형으로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그 이전에 많은 여사님들이 들락날락 됐었는데 이 여사님이 가장 오랫동안 계셨어요. 그 이후에 형편이 그냥 나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봉사활동하는 마음이 조금 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에 기댔던 거죠. 솔직히. 그런 의미로 직업이 필요한 분들도 많으니까요. 이 나이 때는 자기 효능감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버려둔 돈이 있습니다. 식재료 구매와 메뉴 구성의 능력이 매우 탁월해서 만족도가 피크를 찍고 있었습니다. 그건 극영로당의 행운이네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의 행운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른 곳은 복불복으로 적용되지 않을. 그런데 대체로 경로당 급식 도우미의 업무 범위를 보게 되면 주 3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0번 정도를 와서 3시간 정도 근무를 해서 30만 원을 받아갔던 거죠. 한 달에 10번 나가 30만 원. 그러니까 시급이 만 원인데 최저임금이 시급 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앞과 뒤에 전처리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카페 가서 알바한다고 해서 우리가 장을 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장보는 노동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고 3시간 안에 끝낼 수가 없었던 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같은 돈으로 이 공공일자리, 노인 일자리 중에 지금 현재 우리 아버지가 아주 약사 빠르게 구청 가서 일찌감치 줄 서서 받아온 게 철봉닦이거든요. 철봉. 그러니까 놀이터 관리인 거예요. 그래서 행주를 받아다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철봉도 닦고 미끄럼틀도 닦고 공원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뭐 담배꽁초도 줍고 그래서 맨날 빌었거든요. 아버지 거기서 고등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함부로 피우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 웃으면 안 된다. 아버지 그냥 골로 가는겨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하고 지하철에서 안내해 주는 일 있잖아요. 요새 많이 보셨고. 그리고 아침에 어린이들 등하교지도. 요새는 거의 녹색 어머니 회가 그래서 안 보이더라고요. 다 이걸로 대체돼서. 그러면 같은 일인데 같은 돈을 받는데 밥하는 일이 제일 빡센 거예요. 그렇죠. 추가 노동도 제일 많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같은 돈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거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고. 정식 명칭은 경로당 급식 도움이거든요. 그런데 도움이 아니라 총괄 셰프였던 거죠. 도움이라고 하면 옆에서 잘 못 드시는 분들 먹여드리고. 그렇죠. 상 닦고 요 정도일 것 같은데. 사실 이름을 이렇게 내고 그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을 불렀으면 취업사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격리 모집이라고 한 다음에 불러와서 CEO를 시킨 거잖아.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도 여쭤보고 했는데 이게 전화가 왔는데 되게 깜짝 놀라 하시면서 밥까지 하는 거였어요?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공고가 계속 떠 있거든요. 구청이나 지역에 이걸 위탁받은 시니어 클럽이나 이런 거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진짜 발탁된 다음에 알려주는 거예요? 얘기하는 거. 밥하는 거 맞다고. 밥만 하는 게 아니다. 설거지도 해야 된다. 장도 봐야 된다. 메뉴도 짜야 된다. 사실상 안전관리도 해야 된다. 이거 3시간 또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아예 이게 대한 불만이 많으니까 농어촌 지자체에서 그나마 3시간을 4시간에서 5시간으로 늘린 게 그나마 혜택이었던 거예요. 3시간 안 됐죠. 그래서 이거 정도의 수준인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 한정된 식재료로 메뉴 구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하다 보니까 기초지자체에서 이 경로당 급식 도우미를 모셔다가 영양교육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있는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의 그 급식이 어떻게 돌아갔냐면 예를 들어서 전화로 주문을 하면 그거를 노인전 총무인 우리 아버지가 받아다가 식재료를 좀 이렇게 그런 능력이 좀 있으신 거죠. 워낙 혼자 독거노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신선재료는 냉장고에 그리고 뭐 이렇게 저장성 있는 거는 그냥 두고 이런 것들을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공동의 노동. 저는 모든 걸 다 국가에다 떠넘게 된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함께 같이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제가 합니다만 그래도 30만 원 받고 할 일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는 제가 좀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게 3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건 노인 일자리 근무 시간이 제한되어서 그런 거죠? 그렇죠. 공공근로기 때문에인 거죠. 더 하는 거는 국가가 말리지 않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렇겠죠. 이게 그 이런 얘기 여기까지 듣고서도 왜 우리 하루 종일 유튜브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시사 유튜브 재밌거든요. 보다 남 싸우는 얘기. 그러다가 갑자기 그 아이를 들어오면 이게 어떻게 정치 얘기하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따로 추가 설명이 필요해요. 공약을 하면 지키지 않으면 표를 못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식적으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리 못해도 100만 원은 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를 요구해야 되죠. 그러면 지자체가 지원하는 59만 원 지자체가 40%의 돈을 더 주고 같은 서비스를 쓴다는 건데 정치적으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돈을 더 들여서 지금 있는 서비스의 2.5배에서 2배 정도로 복지를 확대하겠다라고 얘기했으면 최소한 돈을 2.5배에서 2배 정도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60만 원 받는 사람이 120만 원을 받고 일을 2배로 하게 돼. 그런데 120만 원짜리 노동인데 과로사할 노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그 노인정이 4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명을 배치할 수 있는 원칙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사람이 잘 안 모집된다는 것이 맹점이지. 너무 황당해요. 40명인데 2명인 것부터가 지금 좀 황당한데 몇십 명 있으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30명 이상인가 그러면 2명 배치해요. 다만 불행한 60대 노동자가 몇 명 더 생기겠죠.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몇 천명 몇만명이 더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뭐라고 표현하는 게 적당할까? 희생을 하는 대가로 이게 유지가 될 리가 없잖아요. 사고도 더 많이 날 거고 그러면 불행한 일들이 생길 거거든요. 그건 넓게 보면 돈을 똑바로 쓰지 못한 정치의 잘못이기도 해요. 이런 건 표가 돼서 돌아오고 여론이 돼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그걸 언론으로서 수행하고자 해서 이런 이야기를 전달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이번 주에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떨어졌을 때 1번으로 평론가들이 꼽는 이야기는 그거였습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응급실 가기 힘들어졌다. 응급실과 가장 친한 70대 지지자들의 여론이 안 좋아진 거다. 저는 거기에 더해서 궁금해서 뒤져봤거든요. 5월부터 계속해서 70, 80대 지지율이 조금씩 깎이고 있습니다. 저는 경로당 정책 관련된 것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럼요. 네. 광고를 듣고 가서 좀 얘기해 보죠.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탄수화물과 당이 당신을 위협합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탄수화물의 지방합성 억제. 이젠 챙겨 먹자. 로아스의 혈당 그리고 다이어트. 제조원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로아셀 바이오팜. 좋아요. 진짜 확실히 좋아졌어요. 이렇게까지 효과가 좋을 줄은 몰랐어요.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제는 소개팅도 했다니까요. 저한테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먹으니까 세상에나. 저 이마선을 따라서요. 잠먹고. 야야, 잠아. 마구, 마구, 마구. 이거 망하는 걸 보고 싶나요?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 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난 달콤해. 물론 고소하고 심지어 담백하기까지. 첨가물을 잔뜩 넣은 그런 꾸며진 맛과는 달라. 난 조정치가 만들었어. 진화의 생크림과 친환경 고구마. 조정치 고구마 크림빵. 조정치 고구마 크림빵. 조정치 고구마 크림빵. 조정치 고구마 크림빵. 목축사님 가방 가지고 왔는데 가방 비었으면 팝콘 하나 들고 가시죠. 좋습니다. 팝콘 좋아해요. 강추드립니다. 맛있지만 과하지 않고 은은한 간식을 찾고 있다면 조정치 팝콘이 딱입니다. 이분의 본명입니다. 네. 본명입니다. 연예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순간 동명이인입니다. 제 주변에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은 제 동생이거든요. 그리고 그는 헤비 다이어터예요. 항상 다이어트를 하고 있어요. 식단을 하고 있고 본인 팔자에 맞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만족해요. 건강한 음식들을 먹으면서 쓰고 아 네.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램 단위로 그 단백질 쉐이크 팬케이크를 만든다고 바나나를 넣다가 그램 수가 초과했다고 저한테 한 조각을 먹으라고 주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얄밉죠. 네. 그런 친구인데 그걸 받아 먹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간식과 이런 거에 대한 저항력이 세요. 웬만큼 맛있지 않으면 자기도 먹고 싶던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한번 집에 가져갔더니 팝콘 나 하나 먹어볼게 하고 먹더니 조금만 더 먹어도 돼? 라고 하면서 다섯 번을 리필해 갔습니다. 와! 그날의 다이어트는 실패했어요. 그런 말투는 보통 50년 뒤부터 배우는데 그 친구는 안티에이징도 굉장히 열심히 이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걸 빨리 배우고 있어요. 그런 말투도요. 아무튼 유기농 코코넛 오일과 황설탕, 안데스 소금으로 만들어진 정말 은은한 코코넛 맛의 팝콘입니다. 네. 코코넛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실 거예요. 유지어터 잡는 조정치 팝콘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정치 씨처럼 이렇게 몸매가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그렇죠. 기대가 되네. 다른 분입니다만. 한 봉지를 다 비워도 용량 대비 낮은 칼로리로 다소 죄책감이 덜하고요. 당연히 그 친구가 성분 체크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네 라는 평가를 내렸고요. 그리고 팝콘뿐만이 아니라요. 호박 고구마가 입안 가득 부드럽게 들어오는 조정치 호박 고구마 크림빵 렌즈의 5초 달지 않은 크림과 친환경 고구마 무스 원주 출신의 토토미 쌀가루로 만든 촉촉한 빵의 촉감을 느끼실 수 있고요. 조정치 브랜드의 제품들은 인위적인 맛이 없다는 게 특징입니다. 상당히 네. 대체로 은은해요. 되게 향기롭고 고소합니다. 네. 그래서 좀 담백한 맛을 찾으시는 그런 분들께 추천을 드려요. 지금 추석 특별 할인이 적용되어서요. 5,5,10,10 네. 5,5,10,10 패키지를 판매 중입니다. 5개를 사면 5개를 주는 거죠. 6개 사면 10개. 네. 1 플러스 1을 좀 더 큰 단위로 한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팝콘과 고구마 크림빵을 모두 맛보면서 가격은 싸게 즐기실 수 있고요. 팝콘이 아 이거 진짜 좋은 점 밀봉을 할 수 있어요. 먹다 남겼을 때 위에 지퍼백이 달려있어가지고 네. 한국 과자는 그게 잘 돼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도 유지어터에게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고구마 크림빵도 냉동 보관으로 길게 먹을 수 있어요. 네. 추석을 맞이해서 간식을 즐겨주시면 어른들도 아이들도 좋아하실 겁니다. 한번 내어보십시오. 드셔보시고 후기도 한번 써주시길 부탁드려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요. 저는 동생에게 후기를 뜯어내겠습니다. 네. 추석은 OTT의 시즌입니다. 팝콘 많이 사두시길 바랍니다. 액세스몬에서 5개 사면 5개 10개 사면 10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을의 농축 칼럼 어르신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멀지 않은 제 삶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우리 아버지의 노인정은 어떻게 작동되냐면 가끔가다 재력이 조금 있었던 회장님이 돌아가셨는데 조금 용돈처럼 보너스처럼 드렸던 거죠. 여사님한테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드시겠다고 해도 안 오시면 반찬이 남잖아요. 그럼 그중에서도 남성 독거 노인인 우리 아버지가 반찬을 좀 많이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버지도 좀 송구해가지고 고맙기도 하고 그러니까 좀 돈도 주고 원래는 거기에 있는 음식은 폐기가 원칙이죠. 혹시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나마 도시는 이렇게 작동이 됐는데 농촌은 더 힘들죠. 사람이 안 구해지잖아요 일단은 없잖아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사실 진짜 공동체의 선의에 기대가지고 거의 돌아가다시피 하는 건데 이 급여는 지금 모든 경제지들이 세상에서 가장 환영하는 외국인인 필리핀 가사도우미 급여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80대 분야회장님이 90대의 할머니들을 챙기는 구조인 거죠. 농촌식. 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해서 가끔 가다가 고민들이 깊어요. 이제 이 마을 경로당의 공동급식이 농촌 복지의 최전선인데 어떻게 할까 해서 이걸 기금화하자라는 얘기도 나와요. 어차피 분여회에서 이런 거 어차피 내가 어차피 공짜로 했었지 않냐 그러면은 마을 기금으로 주면 이걸 좀 잘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자손들 엄치 혼자 사시는 할머니들의 생일 파티 열고 싶다. 그런 건 너무 괜찮죠. 개인한테 돈을 주면 농촌사회에서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공짜였던 무상이었던 그거를 기금화해달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기도 해요. 예나 지금이나 기금운용 주체를 못 믿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뿌리 깊은 불신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네에 도망간 개주 하나씩은 다 있기 때문에 어디에나 있죠. 그래서 기금운용 주체를 좀 더 크고 확실한 곳에 맡기는 걸 또 좋아라 해요. 한국인들이 또 분야에는 딱 확실하게 여성 기금으로 해서 마을에 있는 여성들만을 위한 뭐 이렇게 아이디어들도 내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있었던 그래도 그럭저럭 잘 굴러갔던 다른 타 노인정 경로당에서 부러워했던 여기가 왜 갑자기 멈췄냐면 급식이 멈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매식 난민이 돼요. 배달도 시켜서 먹고 근데 그 배달이라는 게 돈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갑자기 큰 돈이 들죠. 짜장면도 지금 7, 8천 원인데 그리고 지역에 그래도 오랫동안 좀 갈비탕집이 하나 있는데 업주가 마음이 좀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쿠폰을 주더라고요. 노인들 오셨을 때 5천 원에 사 먹을 수 있는 갈비탕 쿠폰 같은 걸 주셔가지고 그거 하는 사장님들 은근히 있어요. 가서 사 먹거나 하는데 이것도 하루 이틀인 거죠. 끊다가 이 사모님이 나가게 된 계기가 조금 더 중요해요. 뭐래요? 자, 우리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 할게요. 일단은 구조가 변한 거예요. 초고령의 어르신들이 좀 많이 돌아가시고 특히 코로나를 전후로 해서 많이 돌아가시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가셨다가 복귀를 못하셨어요. 근데 신규 유입이 됐어요. 이거를 지금 우리 국가의 행정용어로는 뭐냐면 뉴 시니어 뉴 시니어요? 그러니까 68년부터 해서 74년까지가 2차 베이비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0대에 진입하여 있는 연금을 타는 새로운 노인이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 노인정에도 소위 말해서 고졸자 이상 그러니까 학력이 높고 연금을 수령하고 전직 공무원이 없거나 교사였거나 이런 사람들이 슬슬슬 경로당으로 오는데 80대들하고 입장이 썩 다르죠? 완전 다르죠. 우리 아버지는 거의 무학자에 가까운 그런데 이 사모님들이라고 제가 표현할게요. 사모님들이 신규로 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신규 유입된 사모님들이 여사님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어요. 싸가지 없구나. 우리 아버지의 대사를 그 가사도우미 부리듯 이거 해먹자 저거 해먹자 아니 견디겠나? 원래도 적은 돈인데 그냥 봉사하는 마음으로 온 사람이었거든 더럽고 치사하다고 나갔다. 소비자 정체성이 침입했군요. 네. 그래서 나갔어요. 여사님이 신세대 노인들이 갑질하는구나. 그동안 그래도 좋은 마음 그리고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도와주고 저 같은 딸들이 박카스 갖다 앵기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큰언니 화장품 같은 것도 좀 갖다 드리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신규 유입된 유시니어들이 등장하는 걸 변수를 생각을 못했어요. 저희도. 그러면서 노인정리의 갈등들이 좀 커졌습니다. 못 배운 고학력자의 스테레오 타입이 뭔지 한국 사람들 알잖아요. 저도 어릴 때 대학 돌아가서 되게 충격이었어요. 아니 뭔 놈의 애들이 부모님이 다 대학을 나왔지 전 너무 신기한 거예요. 나는 너무 놀랐어요. 약사 부모님 친구 보고 진짜 놀랐어요. 와 나는 새로운 계급에 진입했나 봐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거예요. 우리 앞세 때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면서 지금 현재 노인인구가 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가 갑자기 진입을 했는데 현재의 노인복지법이 1980년에 만들어지고 97년에 전면 개정이 됐는데 1980년에 기대 여명이 남성들 같은 경우는 66.1세였대요. 아이고 환감만 넘으면 여성 노인은 70.7세였대요. 지금은 뭐 트라이예슬론 할 때입니다. 노인인구 비율이 1980년 당시에 65세 이상 인구가 2.5% 남성은 여성은 2.9%가 전국에 3.8%밖에 안 되는데 지금 20% 사이가 와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래 살 줄 우리도 몰랐지. 요새 환갑 안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칠순도 안 해요. 창피하다고. 그래서 지금 이 뉴 시니어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기존의 이 노인복지법이 뭐냐면 정말 형편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자녀적 관점에서 설계가 된 겁니다. 자녀적 관점이요? 그러니까 남는 노인들. 그러니까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정말 꼭 국가가 보살필 수밖에 없는 아 이걸 우리가 영세민 뭐 이런 말을 썼었잖아요. 그런 노인들을 기준으로 짜였다가 97년 아니다. 보편으로 가야 된다라고는 했습니다만 경로 의전이 있어서 여지껏 뭐 밥 먹고 어떤 이런 혜택을 누리는 노인복지는 형편이 어렵고 자식들하고 연 끊기고 돌봐줄 사람 없는 사람들한테나 해주는 거지 라는 인식이 되게 강한 거예요. 그냥 그때는 한 줌 밖에 없었기도 하고 네. 그런데 이제 변한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고 유입된 이 싸모님들이 들어오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한국 사회는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1980년 남성 노인 기준 기대어명 61.9세면 네. 은퇴 권고식이 이전에 죽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일만 하다 죽는 거 얼마나 다른 세상이냐는 거예요. 이때의 인간은 국부에 도움이 안 되는 인간이 거의 없던 거예요. 네. 그러면 상상력이 안 생기죠. 제도를 만들 때. 생산성이 이제 없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어떻게 과연 대할 것인가. 에 대한 부담이 없던 시절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이 여사님이 국자를 집어던지고 더럽고 치사하다 그러면서 나가버리고 한참 동안 매식 난민으로 살다가 드디어 새로운 여사님이 오셨는데 역시 노인 공공근로 일자리를 통해서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으로 들어왔는데 60대 후반인데 가정주부 였대요. 가정주부가 갑자기 25인분을 그렇죠. 단체 급식에 대한 경험이 전무하니까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본 것과는 아무 관련이 없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찡찡대는 우리 아버지는 지금 반찬 투정이 너무 심합니다. 그저께는 콩나물밥 오늘은 콩나물국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자취생이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런 정도의 노하우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루에 3만원으로 25명의 반찬을 사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콩나물밖에 안 벌 것 같거든요. 지금 콩나물과 우리 아빠 진짜 싫어하는 게 어묵이에요. 오뎅. 왜요? 그냥 그게 싫대요. 우리 아빠는. 뭐 취향이죠. 네. 그러니까 어묵과 콩나물 사이에서 방황하는 지금 영혼이 돼 있습니다. 싸니까. 네. 그리고 아버지의 지금 표현을 따르면 저 사모님도 저 사모님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저 여사님도 며칠 못 깔 것 같다. 이러면서 체념성 발언을 지금 하고 계셔서 저는 계속 검색을 하고 있죠. 뭔가 파우치를 뜯어서 드실 수 있는 식사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딸이 전투식량이라도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전투식량을 제가 지금 열심히 쟁여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실어 나르고 있어요. 사회적으로 참고할 수밖에 없는 상수겠어요. 네. 60대는 싸가지 없으면 못 고쳐요. 맞아요. 근데 진짜 선의로 돌아가는 그 곳이 이런 일종의 규약이 있었던 거잖아요. 공동체. 근데 그게 완전 깨져버린 거잖아요. 향약과도 같은 규약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도 같이 펴주고 행주질도 하고 설거지가 너무 많이 나왔을 땐 설거지도 같이 해주고 이러는데 정말 손 하나 깎다가 정말 우리 아버지 XXX라고 우리 아버지가 얘기해갖고 내가 그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그것 때문에 좀 갈등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구 세력의 갈등 관계에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 권력에 밀려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초 지자체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경로당 급식 도무에 대한 위생 안전 역량 교육을 형식적으로 하긴 합니다만 이 메뉴 구성에 대한 표준 매뉴얼이 없다라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안 되는데 없어요. 그냥 각자 도생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 건데 38억으로 쌀 240kg 가서 안겨줘서 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제가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명동성당 가서 김치찌개 끓여보셨잖아요. 그거 차원이 다르죠. 집에서 3, 4, 2분 끓인 거랑 다르거든요. 단체 급식과 가정 밥은 아예 다른 차원이다라는 걸 좀 인지를 하셔야 된다. 본인이 진심을 다한다면 가장 잘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팸 사러 오셔서 아실 거 아닙니까? 대통령. 아실 거 아닙니까? 그거 얼마 비쌉니까? 그게 전업이 됐을 때의 전문성의 영역에 있어서는 진짜 심오함이 잃을 데가 없는 분야인데 식단 짜기 식단 짜기 그리고 단체 급식 매뉴얼로 하기 제가 가끔가다 경로당 급식의 유튜브 같은 걸 많이 보거든요. 그럼 좀 너무 경악스러울 정도로 비위생적이긴 해요. 그렇죠. 위생 맛 하던 대로 하니까 하던 대로 경로 따라서 하니까 그래서 그런 교육도 필요한데 한편으로는 먹는 자에 대한 교육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인 인권 실태조사를 몇 번에 걸쳐서 했는데 이 노인들의 실태조사에서 인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노인들이 그렇게 나한테 잘해주는 거 그게 인권 보장인 거예요. 그래서 왜 행정복지센터 같은 데 가서 내 인권을 보장하라고 그런 게 뭐냐 내 진상 받아달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죠.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됐을 때 자유가 뭐냐 뭐 했을 때 같은 거죠. 그래서 남의 인권을 비판하고 적대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남이 진상돌 권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에게 저는 우리 아버지 포함해서 얻어먹는 자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먹는 자의 예의 즉 노인 친화적이고 노인한테 적화된 인권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80 넘은 노인에게 인권의 역사 아유 안 되죠. 언제 가르치냐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데 네거티브형 인권교육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그래서 늘 편하잖아요. 이거를 말했을 경우에 쇠고랑을 찰 수 있다는 그래서 왜 이렇게 딱 벽에다 붙여줬으면 좋겠어요. 비하 발언 성적인 발언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거 했을 때는 벽이 도배되겠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온몸에 문신을 해둬야 되겠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영상교육으로라도 해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경로당 내에서 급식을 했을 때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좀 가보자면 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야기가 나와요. 심지어 윤석열 정부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먹거리 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 이야기를 하면서도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하나의 그 모집 공고를 좀 보내드릴게요. 그 박스글에서 보면 급식교사를 모집해요.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근무조건을 보실까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그냥 공문이에요. 1. 모집 분야 급식교사 2. 근무조건 주 5일 근무 월에서 금 근무시간 학기 중 오후 3시 30분 6시 30분 3시간 방학 중 오전 10시 30분 12시 30분 2시간 오후 3시 30분 6시 30분 3시간 업무 내용 급간식조리 및 위생관리 급여 95만원 학기 중 3시간 기준 방학 중 오전 시간 별도 급여 지급 자격조건 센터조리경험 및 단체금식 유경험자 우우대 근무 시작일 24년 9월부터 지금부터 공고가 내려오고 공고가 내려오고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지금 몇 달 동안 우리 동네 지역 아동센터에 와서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는데요. 누가 오겠습니까? 저 같으면 안 갑니다. 안 갑니다. 있는데 밥을 하는 노동을 이렇게 취급을 하는 거죠. 소뚜껑 운전 정도 수준으로 취급을 하다 보니 늘 사람이 없어요. 하나 이걸 되게 강력하게 보여준 게 최근에 강남권에 있는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에 급식 실무 조리원들이 모집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지원 안 해요? 네. 그래서 막 파우치 뜯어서 해준다. 부실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양사도 지원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저는 연구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강남의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먹고 사는 게 되게 나빠요. 네. 영양상태가 부실하지 않을까라고 걱정스러워요. 왜냐하면 입지가 점점 나빠져서 동네 수퍼가 줄어들고 대형마트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강남에. 비용이 안 드니까. 네. 초대형마트 하나 있는데 그 양재동에 있는 것도 되게 멀고 나머지는 대형마트도 동네 수퍼급으로 작아요. 쇼핑하기도 어렵고 쇼핑해도 같은 가격으로 좋은 물건을 살 수 없고요. 그나마 이게 공공의 영역인 학교 급식에 사람이 안 와서 최근 최악은 모 초등학교는 정말 우리나라 최고 부자들이 모여 있는 데는 학생들은 또 빠글빠글 많이 밀집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초인교사들을 집중 배치되는 거죠. 경력이 있으면 강남 안 간다는 거죠. 그렇죠. 또 민원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급식조리원들도 일단 내가 강남에서 너무 멀리 살아요. 출근거리가 너무 먼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강남 온다고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민원도 심각하다 보니까 영양교사 하나에 조리원 4명 정도가 막 억지로 억지로 굴러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정적으로 한국에서 이 먹거리 돌봄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우 개선은 여전히 최저임금 수준으로 교육도 없이 그냥 훈련도 없이 이렇게 간다면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진상 잡고 얘기하는 게 진상이 싫어서도 있겠지만 진상은 사회의 어떤 문제에 대한 인식의 일부잖아요. 그 인식 중에는 95만 원 급여도 있고 이 일이 하루에 3시간만 하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몰 이해도 있고 진상도 있는 거예요. 패키지 상품 패키지 상품. 네. 나가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거예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좋죠. 의료와 먹거리, 복지, 여가 모든 사람 그리고 최후에는 저는 요즘 관심 많은 게 죽음에 대한 돌봄이거든요. 죽음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조사가 다 있어요. 내 죽음을 독거노인들 누가 먼저 발견할까 하면 1위 복지사였어요. 2위가 가족. 이제는 내 죽음을 발견한 사람이 가족이 아니다라는 건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버지는 요구르트를 받고 있거든요. 프레시 매니저가 지정해줘서 요구르트를 매일 주는데 만약 그게 며칠 동안 쌓였으면 바로 119 신고라고 하더라고요. 프레시 매니저 세상 중요하죠. 그런데 아버지한테 아버지 까먹지 말고 빨리빨리 거두라고 안 그러면 경찰 뜬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정도니까. 프레시 맨도 그렇고 신문도 요새 그런 용도로 아예 구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 돌봄에 대한 가치체계가 여전히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고 고작 38억 투입돼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입법조사처부터 해서 이거 국비가 좀 책임져야 된다라고 계속 제안을 하는데 이미 국비가 98.8%가 다 나갔어요. 노인들한테 쓰여야 될 국비가. 더 이상 여력이 없는 거예요. 왜요? 세금을 안 걷었으니까. 세수가 빵꾸가 났으니까. 그래서 현재 노인정급식, 경로당급식에서 국고보조금은 764억밖에 안 돼요. 그런데 알량한 그 지방에 거기 쥐어짜가지고 1532억 거의 두 배 넘게 다 지방에서 감당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지방교부금은 훨씬 적습니다. 원래 큰 덩어리가. 제일 약한 곳이 인구가 또 적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남북 그리고 경남북이 제일 열악하다라고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 같은 연구자와 저는 연구자 반, 활동가 반인데 요구를 하죠. 밥차를 보내라. 이게 가장 현실적이에요. 특히 농촌 같은 거. 거점에서 대량 조리를 해서 노인정에서는 풀어서 데워먹을 수 있는 건 하잖아요. 그래서 연예인 조공하는 밥차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거점 시설에서 다 대량 조리를 하고 해서 데워먹을 수 있는 구조. 그걸 해라. 그러면 제일 제 눈에 들어오는 거점 시설은 학교예요. 애들은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지금 도봉고등학교가 폐교도 하고 중남구에는 송공여중도 폐교를 하고. 그런데 학교는 학생들은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시설은 그대로 남거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수준에서 일반 식당보다는 학교의 급식시설이 가장 최신식 그리고 가장 안전해요. 여러 차원에서 효율적이네요. 말씀하신 안전 그것도 그렇고. 개인이 출퇴근을 하게 하는 것보다 어차피 고용도 안 되는데 관리를 좀 더 큰 단위에서 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인 것 같고. 농촌에서는 특히나 더 절실한 문제인데 이 이야기를 제가 했을 때 공무원들은 저한테 이렇게 대답했죠. 학교 시설은 교육부의 소관이고 교육청의 소관이다. 노인권은 복지부다. 얘기하기 귀찮다. 그리고 지방자치제와 국비구조가 나뉘어져 있고 돈은 기재부가 쥐고 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죠. 다 때려칩시다. 그리고 빨리 그냥 다 같이 죽자. 아이고 다 죽자 죽자 이러면서. 그러면 이 거점 배송 특히 밥차가 들어오게 되면 효능감은 어디로 미치게 되냐면 지역의 청년 농민들한테 가요. 지역의 청년 농민들 원래 마을회관인데 마을회관이 경로당이 돼버린 거잖아요. 마을회관 절대 안 가요. 가면 완전 시다발이 되거든요. 그리고 막상 갔을 때 너무 힘드니까 삼각김밥에다가 사발만 정도 먹고 있어요. 지금 청년 농업인들의 먹거리 실태조사를 한살림과 몇몇 그룹들에서 해냈어요. 김밥 많이 먹어요. 바쁘고 힘들고 바빠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거점 배송되는 밥차가 오면 유료여도 이용하겠다라는 의사가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집단 구매를 해서 집단조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코스트가 떨어지거든요. 효율성이 되게 좋다는 거죠. 생협의 원리죠. 네.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보수 정권은 절대로 하지 않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생협급식. 진짜 작은 저도 부모님이 기촌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돈을 벌겠다. 이런 진짜 생업이 아니라 그냥 연금 조금씩 받는 느낌으로 그냥 부업 느낌으로 작게 온 농사를 해도 진짜 손 뗄 수 있는 시간이 없더라고요. 5번기에는.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라면 많이 드셨거든요. 참은 인프라잖아요. 인프라. 그러니까 옛날에 농촌 커뮤니티는 그걸 여성들한테 온전히 맡겼는데. 지금도 맡기고 있고요. 네. 지금은 그냥 여성들도 계속 다른 모든 일을 해야 되니까 안 참여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에요. 그러면 관이 도와주는 게 그 산업과 커뮤니티 모두에게 도움이 될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상상력을 할 수 있죠. 도시생활이 지쳐서 귀촌에 대한 의사가 있는 MZ세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벌어먹고 살 건 되게 없어요. 그런데 요리나 사회적 기업 같은 데는 관심이 많으면 케이터링 업체 사장은 될 수 있죠. 그게 사회적 기업 유형이라면. 그래서 지역에 있는 로컬푸드 그리고 지역에만 거점마다 급식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런 그 급식 지원센터가 이제 학생들만이 아닌 이런 고령자들 그리고 취약계층들까지 확장해서 지역의 먹거리 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10년 이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시라는 말이 농어촌에 대한 중장기 대책이에요. 뭘 80노인네들을 데리고 중장기 대책이어서. 남은 10년을 어떻게 보낼까 하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지금 저는 오늘 경로단 급식을 통해서 그리고 그 떠난 여사님을 그리워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돌아오세요. 잘해드릴게요. 제가 며칠 전에 플랜 75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일본 영화인데요. 그게 국가에서 주도로 75세 이상이 되면 지원을 할 경우 안락사를 보장해 주겠다는 정책을 한다면 이런 SF 영화예요.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복잡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일본 공무원들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상냥하고 공무원입니다 같은 소리를 되게 상냥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원을 하면은 이제 뭐 화장이랑 이런 거 다 국가에서 지원해서 해주고 또 약간 지원금을 줘요. 막 10만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한 100만 원 정도인가요? 그걸 일시불로 그냥 줘서 이제 안락사 하기 전까지 여생을 마음대로 이제 쓰면서 해라. 그래서 민간 서비스도 나와서 무슨 막 플래티넘 장례 해가지고 요칸 같은 데 가서 막 가족들이랑 다 즐기고 마지막에 편하게 안락사 시켜주는 막 그런 서비스도 나온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할머니가 그걸 이제 돕고 노인인데 그냥 계속 취업도 안되고 잘리고 막 그 집도 재건축으로 밀리게 생겼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 그 선택을 하게 되는 과정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런 정책이 있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더라고요. 정말 아무것도 보장이 안 되는데 그래도 죽을 때 내가 외롭지 않게 죽을 수 있게라도 해준다면 안전하게 죽을 수 있게라도 해준다면은 지금 상황에서 해결책이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나라도 저게 좀 매력적으로 들리겠다 싶더라고요. 다가올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실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리고 꼭 공공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의 식당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지역의 식당과의 연계성을 가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하고 있을까요. 명동성당에 김치찌개는 맛있죠. 근데 거기 수준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계산은 틀렸을 겁니다. 당연히 주먹구구니까 틀리겠죠. 생년업이 한 끼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보통 뭐 2, 300명 단위의 식단을 한 번에 만든다. 4,000원이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심지어 친환경일걸요? 진짜 건강에도 좋은데 맛도 있는 게 나옵니다. 그걸 동네 주민 한 300명 정도 농업하시고 어르신들 뭐 가리지 않고 300명 정도를 아침 점심을 평일에 돌린다. 그럼 20기죠. 곱하기 2하면 되죠. 그러면 7,200만 원 정도가 들거든요. 여기에 10% 정도에서 15% 정도를 얹어서 사업자를 구하죠. 그럼 사업자 나옵니다. 그런데가 그 같은 회사가 두 개 동네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회사도 먹고 살만하게 됩니다. 저는 지역에 출장 뷔페 업체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는 진짜 노인비아 발언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은 진짜 미원 많이 드셔도 돼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막 그럴 필요 없어요. 끼니당 회사가 가져가는 돈까지 해서 원가 5,000원으로 가능합니다. 막을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업을 뭔가 정부에 제안을 했다거나 혹은 민간 내에서 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나요? 지금 나온 게 지역사회 통합 돌봄 이야기는 슬금슬금 나오는데 저는 늘 농촌과 노인문제에서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이러시다가 다 돌아가시고 싶어요. 중장기면 안 된다고. 그렇죠. 이미 사모님들이 유입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족박하라고 해야 된다고 이러면서. 정치가 피곤한 게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하나 하려고 해도 뽀지가 안 떨어지면 당초에 손을 안 드는 정치인들이 있다. 그럼 그만큼 느려지거든요. 속도는. 그러네요. 이 사업은 확실히 중간에서 가져가기는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농촌만의 얘기가 아니죠. 어르신들이 이번에 추석 때 만나시고 다른 때 정책을 안 하시는 분들도 뭔가 입이 간질간질해 하실 텐데 이런 걸 물어봐 주십시오. 어르신들 삶에 정치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밥도 안 줘 보건소에 의사도 없어. 죽으라는 뜻인 것 같아요. 보건소에 뺏어가고요. 보건소에 지금 의사가 없대요. 추석 정치토크 꿀팁 시간이었네요. 그렇습니다. 농축사님과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4호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농축사님과 돌아오겠습니다. 기사 읽기 놀이고요. 네. 고맙습니다. 농축사님이었습니다. 저희도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SFM입니다. IDWK 고맙습니다. 노은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